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민 황주명 대표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행복하지도록 많은 부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드리는데요. 오늘 벌써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께서 요즘에 쉬는 날이 좀 많다 보니까 리듬을 잃으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히려 그 리듬을 잘 잡으셔서 수익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때 오히려 투자를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 오늘 오픈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 또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또 이야기 드리겠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준비했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문자샵 377이 황주명 통해서도 오픈 채팅만 가능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정보의 법란 속에서 선택과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시장의 트렌드가 필요하다. 그 트렌드.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과요. 2차전지 또 갔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 제약과요. 이 3대 섹터만 외칩니다. 없어요. 저는 그 이상의 종목에 대해서. 하지만 그 섹터가 순환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오늘도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제약과의 움직였고요. 메타버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시대의 흐름, 상승의 흐름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눌림목 투자법. 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수익을 번다. 이 부분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 이제 끝난 프로그램이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7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는 가수들 나와서 정말 레전드들이 나와서 노래를 탁! 부르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제 하현우 씨의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엄청나게 감동받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언제 왔냐면 임재범 씨였던 것 같아요. 그 윤복기 씨의 여러분을 부르는데 임재범 씨가 막 다 이렇게 노래를 막 워낙 가창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막 부르다가 갑자기 딱 멈춥니다. 객석들이 쫙 조용해져요. 그런데 갑자기 임재범 씨가 무릎을 딱 꿉니다. 딱 무릎을 꿇으면서 그때 심표죠. 객석이 딱 하다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딱 한마디 하는데 거기서 밀려드는 감동과 쓰나미가 모든 관객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물밀듯이 달려갈 때 수익보다는요. 잠시 쉬는 그 심표 속에 엄청난 수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눌림목 투자법 혹은 심표 투자법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열심히 달렸잖아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법을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렸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화려함을 요구해요. 화려한 드리블, 화려한 슛, 화려한 퍼포먼스. 그런데 화려함 보다 꾸준함이 더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시를 드리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요즘에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씨죠. 손흥민 씨가 예전에는 슛을 쏘기 전에 손흥민 씨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기본은 뭐냐. 결국은 굉장히 잘 다져진 기본기라고 그러죠. 왼발, 오른발, 양발 다 쓸 수 있고. 트리핑도 좋고 무제한 체력, 무한한 체력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총무는 공격수로서 두 갈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번에 손흥민 씨가 갑자기 다쳤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까? 주식도? 그러면서 좀 셨죠. 쉬고 나서 다시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어요. 약간의 쉼 이후에. 더욱더 환호가 되죠. 아쉽지만 팀은 좀 졌지만 손흥민 씨의 그 골은 또 굉장히 천군 같았습니다. 계속 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육 부상이 있었겠죠. 주식도 마찬가지. 계속 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잠시 쉬고 나서 리프레쉬하고 나서 달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극대화되는 수익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눌림목 투셔법 같이 가볼까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손흥민 씨 시장을 바라본다. 눌림목. 눌림. 눌린다라는 거죠. 눌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좋아했던 수확이 산수, 수확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수열이라는 부분이랑 소의 나열. 그 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것은 확률과 통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의 나열 중에 피부나치 계산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레오나드 다빈츠의 인체도가 피부나치 수열이고. 그 다음에 태극기. 382, 618. 여기가 38.2%, 여기가 61.8%. 이런 게 절대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값들에 대해서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워낙 예전 강의가 많았으니까. 그 값은 스킵을 하고요. 오늘은 그 자주 쓰는 값, 2, 3, 6. 이거랑 이거랑 짝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 더하기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38이랑 618이랑 짝이고요. 이렇게 하면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0.5가 짝이죠. 요즘에 삼각형만 그리면 다 그 얘기하세요, 그렇죠? 굉장히 핫하죠, 대한민국의 지금 컨텐츠의 변화. 1위, 넷플릭스 1위.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죠. 어쨌든 간 이런 어떤 1을 만들 수 있는 그 값들이 절대수고, 시스템 값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종목이 올라가다가 이런 어떤 눌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지속적으로 상승을 못합니까? 돈이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잠시의 아름다운 실문, 그 이후에 재차 반등하는 상승을 만들어놨을 때. 잠시의 아름다운 실문, 재차 상승하는 로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황금비율이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데. 뭐냐? 이렇게 상승하면 좋으련만. 이렇게 하려면 쉼없이 가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자 파동을 통해서 주식은 상승한다거든요. N, 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동을 갖고 만들었던 게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이죠. 엘리어트 파동.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공략이 리스크 관리에 유효하며 수익률의 극대화에 패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점의 주가가 1만 원이면 눌림 공략을 통해서 7,500원에 접근한다. 그러니까 종목을 너무 사고 싶어. 엄청나게 사고 싶죠. 지금 이게 사람의 심리는요. 고점일 때가 가장 매력적이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볼수록 예쁘다. 떠보니까 예쁘다. 그런데 내일 보면 밉죠. 왜? 내가 들어간 그 순간. 그때부터 주가는 하락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는데 좋은 종목이야. 베스트 종목이에요. 골프종 같은 종목이죠. 예를 들면 25% 하락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내 하락 계좌가 마이너스 25%가 나오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에이 올라오면 본전한테 때려야지. 매도해야지. 이런 심리가 이제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가 딱 되는 순간 그 순간 매도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팔면 그렇죠? 날라가고 내가 사면 빠진다. 그 사람의 심리. 결국 심리를 활용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봤어요. 어떻게 움직이냐. 다섯 개 구간이 나눠지더라. 다섯 개 구간. 제가 HDC 현대입이 계속해서 단타 가능한데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단타 한 열 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왔다 갔다 반복이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매매 패턴들은 정해져요. 저는 과거 얘기 안 해요. 여기 와서 제 종목이 같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부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송 중에 미래 얘기만 하는 방송은 대가들의 투자해보는 월요일날 이 방송이 가장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결국은 그만큼 자신 있는 매법이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조정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는데 0.236, 25% 조정 얘기 나왔잖아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솔케미칼 말씀드렸죠. 한솔케미칼 입구로 황조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솔케미칼 드디어 40만 원 갔습니다. 18만 원 이때부터 한솔케미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40만 원까지 갔는데 그 이후 중에 그런 종목들은 25% 빠져요. 지금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4주가 왔는데 제 2차전지 슈퍼사이클 코스모학 슈퍼사이클 테이픽스 슈퍼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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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죠. 효성화학 어쨌든 25% 조정매매 종목은 실적이 지속성장한다. 그래서 효성화학을 말씀드렸죠. 46만 5천 원에 25% 조정됐던 38만 7천 여기 43만 8천 750원부터 적금 가능하다. 왜? 기다려야 돼요. 그 단점이 뭐냐면 정말 힘든 게 뭐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애 고수들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연애 고수들이 이게 기다림을 잘한대요. 그런데 무엇이냐? 정말 내가 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 중에 가장 주식도 똑같아요. 연애랑 기다림을 잘해야 그 기다림에 상승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드라마를 잘 보지면서 이런 데서 막 카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 없는 거예요. 이 구간이 왔을 때 그 포인트를 기다렸을 때 이때 딱 얘기해야 바로 상한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효성화학은 그러니까 35만 원 밑에서 포인트가 나왔던 거고 저점의 강한 상승을 보인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 볼까요? 자, 조정 매매 조건 중에서 LNK 바이오라는 거 3,8이 40% 조정 종목이죠.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턴어라운드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LNK 바이오 경우 거래 정지 후 재거래될 때 평가 가격이 7,01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잠시 됐어요. 거래 정지가 되면서 종목이 위기를 맞았죠. 이거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니까 우두두두둑 하라 그랬습니다. 우두두둑 하라 그랬는데 7,010원이 제시가 됐고 상장되고 나서 40% 조정된 4,206원이 접근 가능했고 그 이후 어떻게 됐다? 100% 상승이 됐다. 제가 LNK 바이오가 상승합니다라고 할 때 아무도 이 종목을 에이, 가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가 상승했죠. 이런 종목도 조금씩 나와요. 왜 거래가 재개되면 매력적인 줄 아세요? 종목 잘만 선택하면 거래가 재개됐다는 건 지저분한 게 다 정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 리스크가 정리가 됐죠. 대표 리스크 정리됐을 거고 재무구조 리스크 정리됐을 거고 그래서 거래 재개되는 종목 중에 이번에 내추럴 엔도텍도 예전에는 정말 너무 안 간다고 해서 내추럴 만든다 해서 내추럴 엔도텍이 됐다가 지금은 정말 내추럴하게 잘 간다 해서 내추럴 엔도텍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회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거래 재개되는 동안. 그러니까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 재개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제가 항상 다양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양한 정보 아래 하단 보시면 됩니다. QR코드와 그 다음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결국 그것이 주식의 성공 투자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오픈 채팅방에 대한 안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한 안전한 수익도 정확한 수익은 정보를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 선택 취사했다. 즉 주식도 그렇잖아요. 2천 개의 종목 중에서 결국은 2천 개의 종목은 수익을 주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종목들은 외치고 있어요. 우리 종목 잘 사면 될걸? 그러면 종목을 사는 확률이 중요하냐 타이밍을 사는 확률 중에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뭐냐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고요. 종목은 2천 개니까 내가 한 개의 종목을 선택할 확률은 2천 분의 1이에요. 예를 들면 2천 개 이상이지만 근데 여기다가 확률을 잡아놓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25%에 빠질 때 살 건지 50%에 빠질 때 살 건지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종목은 황금 주식은 선택하는 것과 황금 주식의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황주명이죠. 이 타이밍이 뭘 만드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2천 개만 분석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황금 주식에서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결국 뭘로 바뀌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재밌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략법은 50% 매매법인데 제가 이런 종목들 사실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안 볼 수는 없어. 너무 잘 가니까. 자, 50% 조정매매 종목 적금은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 공락하는 종목입니다. 단상승 모멘템은 유지되어야 하고 대부 시스터즈 와, 쿠키가 뛰어다닌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줄 몰랐어요. 지금 2조, 1조, 2조 막 하죠. 막 쿠키가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제 쿠키 쿠킹 킹덤인가요? 쿠킹덤인가요? 쿠키가 막 뛰어다닌는데 지금 막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제 소니랑 같이 뛰죠. 일본에 소니랑 같이 뛰는데 고점이 16만 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0% 조정된 가격이 8만 500원 그리고 100% 이상 상승했어요. 왜? 쿠키가 잘 뛰어가지고 글로벌 쿠키가 됐습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중에서 게임이 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죠. 컨텐츠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메타버스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크게 4대 요인이 있다. 대한민국 최초 분석해드렸죠. 어떻게 4대 요인 자,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 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게임과 그 다음에 엔터 엔터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많은 드라마를 갖고 있는 게 최고다 지금은 왜? 다 NFT화 시켜버리면 되니까 주가가 빠진다고 도너리, VIP 걱정하지 마셔라 사만의 톡스 움직였죠 키스 움직였죠 다 왜? 컨텐츠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컨텐츠 저는 정보라는 것은 좀 더 빨라야 된다고 봐요 남들이 가공한 정보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가공해서 만드는 데 정보에요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인다 IT 기기 IT 기기를 집중하셔라 롯데정보통신 지금 지지지지지 흘러곤 있지만 빠지진 않잖아요 왜? IT 기기의 시장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광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구찌도 광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뭐 이제 제가 이제 별로 명품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루이비통 루이비통도 광고하고 있죠 루이비통 지금 캐릭터가 쿠키런 좀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시대에서 그러면서 이제 쿠키런 같이 메타버스 캐릭터가 루이비통이 뛰어다니는데 상품도 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하고 관련된 섹터가 있고요 세 번째 60% 조정받는 종목 이거는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 시장이 종목은 좀 되면 빡빡 내려가니까 신용 그 다음에 뭐 담보 다 털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때 약세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어테크닉스가 12만 8800원 이 종목은 레이저 마크 넘버원이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니까 신용이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다 그냥 청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말 마지막 마지막 신용이 털리고 나서 털린다는 표현 정정하겠습니다 신용이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락하고 나서 그냥 올라오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 단기 45,520원에 100%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거다 100% 9만원 13만원 같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런 매법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 75% 75% 그러니까 종목이 화려하게 불꽃쥐로 쏩니다 화려하다는 건 초급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14배 막 20배 30배 막 나옵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이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누가 어느 자리에서 이때 샀어도 매도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가로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수수수수수 방어도 안 돼요 브레이크도 안 돼요 브레이크 걸어봤자 터지고 터지고 터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75%까지 떨어집니다 자 NSN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15,350원까지 그냥 불꽃쥬새에 샀습니다 그냥 팍 올라갔어요 그냥 팍 빠집니다 어떻게 75% 할인된 섹터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5% 할인된 자리에서 주식이 3837원 100% 상승을 보는데 100%가 아니요 약2배 상승 이 구간에 사서 우리가 100% 수익만 현다고 된다니 이런 종목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종목을 딱 보다가 이 종목이 이상해. 막 급등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인들,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싶어요. 다 물리는 거죠. 이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매도하는 타이밍이 되면 다시 불꽃 슛을 쏘는데 그 불꽃 슛을 참여할 수 없는 현상이 너무나 안타깝더라. 그래서 이런 논식들도 아시죠. 다섯 개 벌써 다 정리됐네요. 자, 이제 이걸 갖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더 구체적인 플랜드, 흐름들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죠. 제가 이 포인트,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넘어가려고 했네요. 자, 주식을 하락할 때 매수하면 결국은 하방으로 무너지잖아요. 관성의 법칙. 주식은 관성, 하락 떨어지게 되면 계속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설 때 돌아설 때 언제? 21선 위로 주가가 상승할 때. 자, 어떤 특정 강력을 깨고 나서 21선 위로 종목이 올라온다면 지금 그 순간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 그 순간 지금 여기, 그죠? 그 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자, 모패 수익인 줄 어떻게 잡냐? 25, 40, 50, 60, 75, 100%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종목 잘 잡으면 75%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75% 수익률이 가장 안정적이며 시청이 높은 종목은 25% 목표 수익을 갖고 간다. 자, 이건 뭐예요? 대적, 별표 땡땡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세 번 할까요? 네, 이렇게 세 번. 제가 일부러 좀 더 보실 시간 있으시라고 세 번 그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이제 케이스 스터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 가겠습니다. 효성화학이에요. 효성화학은 사실은 이런 데서 사도 다 됐어요.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건데 분할 매수를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그랬죠? 사상 최대 실정은 25% 조정을 생각하셔라. 자, 45만 5천 원이었어요. 45만 5천 원. 여기서 25% 조정을 딱 받은 거야. 얼마에? 약 35만 원 정도가 25%였던 거예요. 35만 원. 여기서 매수해도 돼요, 사실은. 종목이 좋으니까. 분할 매수로.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사기 만드는 PP. 주사기 만드는 원료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요즘에 반도체 관련해서 특수가스라든 이런 쪽 수요가 메타버스로 인해서든 아니면 2차전지로 인해서든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좋다라는 거죠. 최대 실정이 나왔는데 기다리라.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렸다. 35만 원. 여기서 딱 끝나면 좋죠. 근데 35만 원까지 기다렸어. 자,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20일 써도 돌 때 사도 되죠. 그럼 또 35만 원 되니까. 그럼 여기서 매수해셔서 이만큼 수익 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기다려. 사실 여기서 사도 상관없어요. 실력이 좋으면 그냥 분할해서 사면 끝이에요. 그러면 언젠간 날라가겠죠. 근데 이런 게 싫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30% 또 수익이 납니다. 조성화 30%는 훌륭하죠. 매도하기에 좋잖아요. 왜? 시총이 높으니까. 시총의 조 단위는요. 내가 1조의 시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1조 기업은요. 아무 때나 팔아도 100분의 1은 팔려요. 얼마를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조 기업은 어떻게든 나중에 물론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위험할 수 있겠지만 100분의 1이라고 했을 경우에 1000억이죠. 100억은 팔린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팔아도. 아무렇게 판다는 얘기가 그냥 막 진짜로 시장에 쏟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할해서 팔면 100억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할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단계 트레이드라면 1000분의 1이 팔립니다. 1000분의 1이면 얼마죠? 100억이니까 10억. 10억은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종목이에요. 1000분의 1은. 100분의 1은 분할해서 팔면 팔리고 1000분의 1은 그냥 팔리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고로한 노직들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얼마를 접근할 건지 1000분의 1을 계산하면 언제든지 팔릴 수가 있습니다. 1000억짜리 기업은 기총 1000억이면 얼마에 팔면 되죠? 1억 정도는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NKVU. 제가 말씀드렸죠. LNKVU. 아까 7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7천 원. 7천 원 얼마. 블라블라. 동전주는 빼겠습니다. 7천 원이었어요, 종목자체가. 더 올라가긴 했죠. 8천 원까지 올라갔지만 저는 7천 원이 기준가였습니다. 기준가 산정된 가격 기준으로. 기가 막히게 여기서 4천 원. 4천 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계산하라고 했죠. 40%니까 역추산하면 되죠. 40% 할인이라는 거는 60% 상승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세요? 재밌죠? 그러니까 60% 상승이라 6, 7에 40이 4,200원. 4,200원 내려왔잖아요. 여기까지 사고 싶으면 미치겠죠. 왜? 다 바꿔놨으니까. LNKVU가 이렇게 다 재무구조 개선해놓고 아니면 사실은 이게 내부 회계감사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 내부 회계감사에서 불정신을 맞으면 2번 맞으면 잠시 정지되거든요. 정지되고 나서 그거 다 해결했으니까 해결하고 나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종목 자체가. 그럼 당분간은 이거 갖고 실제 감사나 이런 것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당연히 화를 날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한번 바뀌고 나면 다시 살아나면 살아날 땐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난다는 그 살아난다는 표현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시 거래가 된다는 부분은 그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회사 자체가 많이 구조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 로직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LNKVU도 상승 구조가 나온 거예요. 상승 구조가. 그러면 이 상승 구조가 4,500원에 나오고 딱 뛰어버리니까 9,000원까지 딱 찍잖아요. 최소한 100%. 여기 한번 찍고 나서 좀 쉬죠. 그러나 다시 12,950원까지 갔는데 아니 4,000원에서 12,950원 3배면 됐죠. 2배면 됐죠. 2배면. 근데 그게 뭐냐면 경주 플레이트 관련 미국 특허 취득이 있지만 답 저는 NO. 팩트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깨끗해지니까 주가는 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 지금 시장이 하나 더 있죠. 방송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공부 타임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런 종목도 지금 수두룩합니다. 이번에 회사가 둘 중에 하나죠. 죽거나 살거나 죽으면 너무 가슴 아프고 살면 너무 이제 고통 다 흥아이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정지되었다가 살아라니까 나 살아났어요. 하면서 쫙 날라가잖아요. 내추럴 때 나 살아났어요. 하고 날라가잖아요. 위기를 극복하면 종목은 기회로 맞이한다. 다만 그 기회로 맞이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2, 3, 6 피보나치에서 2, 3, 6 이후 관련해서는 38.2는 75 이 정도 제가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러한 로직들에 대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시고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으로도 참여 가능하신데 항상 정보는 선택이 중요해요. 저는 많은 말보다는 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 포인트를 보면 저도 좀 재밌지 않을까 주식이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을까 저도 재밌다 여러분들이 재미있어야겠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방송을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랫동안 방송은 했지만 어떻게 방송을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와요. 그냥 딱 그 근엄하게 LNK 바이오 보겠습니다. 경주 플레이트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도울처럼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국가 이 종목은 말이야 뭐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할지 이런 것도 고인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느끼듯이 제가 LNK 바이오를 이때 발견하고서 그 흥분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주식도 멘탈 싸움인데 사람이 멘탈이 한번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또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 멘탈을 이겨내고 또 적용하고 그 부분을 맞춰가는 결국은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가 방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노하우를 온전히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50분 동안 내가 주식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과 또 주식에 대한 노하우 또 매매 패턴들 사실 그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예전에 그런 강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외에 예를 들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는 정말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프리토킹하면서 노하우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어떠한 오픈이니까 또 하나가 틀리고 싶지 않으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죠? 대부시스터즈 보겠습니다. 이게 쿠키 하나 달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쿠키런이라고 쿠키 킹덤이라고 해서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7,400원짜리 종목이 20만원이 갔으면 30배 간 거예요. 30배 이상 막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렸어요. 달리다 달리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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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달리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한 번 이렇게 달리다가 잠시 이렇게 물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좀 영양받고 흡수해야 되고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저는 그러니까 방송을 하기 전에 저녁에는 안 먹고 들어와요. 어떤 방송을 하든지 간에. 그럼 이제 초콜릿 하나랑 그다음에 음료수 하나를 먹고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뭘 먹고 들어오면 이렇게 호흡이 좀 갚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먹고 들어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약간의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잠시 흡수한 거예요. 잠시 2021년에 막 달리다가 하반기 때 하락하니까 에이 이 종목 죽었네. 그러니까 하락했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하락했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빠지니까 반등이 그냥 짱 하고 가는 거죠. 어떻게 100% 갔어요. 여기서 이제 가게 된 원동력은 뭐냐면 원래 이게 뭐가 있어야 돼. 다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소니. 소니라고 쿠키런 정말 빨리 달리는 일본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슴도치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캐릭터가 일본에서 엄청난 유행을 했었어요. 예전에. 다람쥐랑 하나 같이 다니는데 근데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소니도 달리고 쿠키도 달리고 가질까가 어떻게 하자? 같이 달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소니라는 엄청난 캐릭터 그러니까 과거에 세가라고 일본에 있었던 그 업체에서 만들었던 이 캐릭터가 굉장히 달렸죠.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영화까지 제작이 됐어요. 소니는. 근데 그 캐릭터가 쿠키런과 같이 달린다는 건 뭐예요? 이만큼 반열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끼리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유는 있어야 돼요. 주가가 그냥 빠졌다고 해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유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주가 파동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50% 파동까지 봤어요.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레이저맥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유행하는 유명한 이때 엄청난 게 터졌죠.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절대로 여기까지 빠질 종목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절대. 네버. 근데 빠졌잖아요. 왜 빠졌냐. 지금 거의 뭐 60% 빠진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버틸 수가 없었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신용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막 하락했는데 지수 반등 나온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오테크닉스가 60%까지 빠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충분히 빠진 거니까 종목은 엄청나게 좋은데 시장이 안 좋거나 특별 단기 악재 그러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레이저마크 1위 업체였던 이오테크닉스가 이렇게 빠지니까 제가 이때야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갑니다.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 번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딱 7만 원까지. 그리고 나중에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제가 일부러 차트를 이렇게 넣어 저기까지 끌고 오면 너무나 이제 조금해 보일까 봐 그래서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오테크닉스가 21선 위로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갔냐 100%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4만 7,520원이니까 제가 사실은 9만 원대 정도에 10만 원 넘어 이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9만 원 5천 원 정도니까 9만 5천 원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하시면 어떠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에서 4만 7천 5백 원이 9만 5천 원 그러니까 이때 한 번 정도는 재방송을 보시게 되면 좀 저항이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더 갔어요. 13만 원 이렇게 갔는데 이 구간이 이렇게 발생했던 거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레이저 마크 1위였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빠졌던 섹터는 마이너스 60%다. 지금 5개 했습니다. 아니 4개 했습니다. 마이너스 25% 종목은 효성화하게 얘기해 드렸었고 그러면서 접근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이너스 40%는 어떤 거 드렸었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는 LNK 바이오 드렸었죠. 마이너스 50%는 데버시스터즈 마이너스 60%는 이오테크닉스 성향에 맞는 종목들 하나씩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 이 모든 종목은 다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 바이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NSN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쫙 했어요. 12,250원에서 7배를 가는데 순식간에 갔어요. 빵 하고 갔습니다. 부럽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수익을 못 내냈다 칩시다. 구하기 어렵잖아요. 7배를 갔어요. 반기가 안 나네. 7배를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디에 팔아도 수익인 거예요.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팔면서 흘러내린 거죠. 이게 완전히 흘러내리게 한 겁니다. 흘러내리게. 흘러내리고 나서 주가 다시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고 나서 주가가 튑니다. 빵 하고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15,350원에서 15,350원에서 75% 25%를 계산하면 약 4,000원이 남아요. 그럼 4,000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나서 3,000 블라블라가 나오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니까 3,800원 정도가 나왔네요. 3,800원이니까 8,000원까지 충분히 왔죠. 100%. 기가 막히죠. 이 종목이 불꽃 슈트를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데 어렵겠습니까? 한 번 더 올린 거죠.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진행은 했겠지만 두 번까지만 투터치까지만 가능했던 종목이죠. 흐름은 뭐예요? 주식은 항상 트렌디하게 패턴에 맞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다섯 가지 경고의 수를 다 봤습니다. 그죠? 그중에서도 가장 쫄깃쫄깃한 거 우리가 가슴을 가장 벌렁벌렁한다고 그러죠? NSM 패턴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좀 볼 수 있었나 한일 네트워크 라는 종목을 볼게요. 7930원이죠. 8,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한 75% 정도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8,000원일 때 75%면 5,600원에 5%니까 400원 하면 약 6,000원대가 나오는데 5,940원 나오네요. 정확하게는 자 한일 네트워크 한일 네트워크가 지금 배당률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보안 섹터의 여러분들이 좀 좋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7,930원 약 8,000원 부분에서 지금 자리 자꾸 6,000원대가 왜 반등이 나오냐 이런 자리에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거죠. 6,000원 부분에서 자꾸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이런 관점이 나온 거죠. 배당 수익률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6,000원 이하에서는 트레이딩 해볼 만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내용들이었다. 주식이니까 뭐예요? 쉼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개인들의 쉼표보다는 뭘 생각하냐면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걸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쉼표점을 어디다 찍느냐예요. 그것이 우리는 얘기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패턴이고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제널루션 자 제널루션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주로 실적 기대감이 높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널루션 같은 경우 제가 이거 방송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하는 방송들에서 제널루션은 미리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22,000원이잖아요. 고점 22,000원 자 22,000원에서 25% 할인을 하니까 16,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움직였어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조정을 충분히 받았는데 우리가 두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제널루션은 얘기했을 때 이런 종목들 느릴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17,000원 18,000원 이하 괜찮은데 이 부분이면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22선이 꺾여 내려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빵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매매라는 것은 굉장히 원칙적인 규칙적인 노직과 트렌디함만 따르면 돼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제가 한솔케미칼 얘기할 때 한솔케미칼은 시장에서 거의 이야기 없었던 종목이었어요. 지금이야 40만원까지 가면서 시장이 핫해지는 종목이지만 제가 테이펙스 얘기할 때 테이펙스를 왜 얘기하냐고 테이펙스 지금 신고가 넘어갔어요. 제가 세트랙아이 얘기할 때 세트랙아이가 왜 저런 종목을 보냐는데 세트랙아이가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요. 그게 주식이에요. 조용할 때 조용할 때 보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데 왜 조용할 때 못 보는 줄 아세요? 아직 조용할 때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할 때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그게 주식에서 성공하는 투자. 그 급등할 때 사면 왠지 잘 수익 날 것 같지만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하려면요. 앉아가지고 계속 키보드 눌러야 돼요. 안 된다니까요. 볼게요. HDC 헌드 EP HDC 헌드 EP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거 단타 여러 번 할 수 있을걸요. 제가 볼 때는 패턴 좋아가지고 여러 번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현대산업 개발이 갖고 있는 차량 경량 관련해서 수혜줍니다. HDC 헌드 EP가 제가 가격을 딱 그려보니까 5,820원 나오네요. 그렇죠? 5,820원. 그 한 5,900원부터 여러 번 터치 가능하다. 5,900원만 되면 기가 막히게 누가 지지를 해줘요. 내렸다가 5% 수익 내주고 내렸다가 5% 수익 내주고 이것만 해도 한 20% 수익 났겠어요. 미래의 얘기들인 거잖아요. 제가. 이거 또 5,9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분할에서도 적응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이죠. 주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차분함. 여유 있고 마음 있게. 저 배당 투자법 저번 주에 보면 HDC 현대 EP 있었죠. 2.6%대 배당 수익률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돈 어리할 수 있다. 미래 이야기였죠. 지금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현재에서.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회와 위기가 공존을 하고 그 기회와 위기를 잘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이러한 정보 속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시니까 구화 관련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관련해서 쭉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HDC 헌데이피가 실적기 대감에 지속되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또 제가 추가적인 여러분들 볼게요. 그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무엇을 다섯 가지 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5%에서 접근하는 종목과 그 다음에 40%에서 접근하는 종목과 50%에서 접근하는 종목과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 60%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 75% 이 경우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25% 베스트 베스트 내가 들어가고 싶으고 무조건 갈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갈 것 같아. 이럴 때 25% 25% 주죠. 이건 좀 갈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구조적인 짜임새가 잡혀있는 것은 아쉽게 이거는 급등해놓고 한번 셨다가 가겠네. 이거는 단기적 추세를 상승시켜놓고 탁 누렸다가 가겠네 할 때 50% 60% 60% 시장이 혹은 어떤 특별 악재가 이런 어떤 그 부연적인 설명이 붙는 그런 부분들이 60% 75% 아 이거는 초급등했네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지 아 너무 소외받아서 아까운데 언젠간 한번 수익 내고 싶은데 할 때는 75% 다섯 가지가 주식 수익의 시크릿이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트레이딩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패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흐름을 체크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해보십시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코스피아 코스탑 볼게요 코스피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채널형 하락에 나온다고 채널형 하락 제가 만든 하락 명칭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켜지고 있죠 채널형 하락이라는 것은 트렌드 고점이 낮아지고 초점이 낮아지면서 흐름상에서 흐름이 나오는데 급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별주가 움직이는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주가 움직이는 현상 그래서 채널형 하락에서는 어떤 주가의 파동을 볼 때 우리가 개별주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200 종목보다는 제가 이제 코스피 200보다는 지금 뭘 보셔야 될 때다 코스피 200 외에 여집합을 봐야 될 때다 왜 코스피 200은 시청에 일단 대부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자금이 지금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자금이 무한하지 않다 또 이걸 또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금이 왜 무한하지 않는지 제가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려도 자꾸 꿈만 봐요 아 이 시장이 주식 시장이 정말 어려운 게 꿈만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비상식이 갖다 붙어요 상식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사이클 경제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우리가 5대 사이클이 그려집니다 뭐냐 맨 처음에 혜택을 줘요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대체 좀 늦게 갚아 돈 조금만 갚아 나중에 내가 돈 워리 해결해 줄게 기준금리 인하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혜택을 줘야죠 제가 돈을 알아줍니다 양적 완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재난지원금 이런 거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양적 완화예요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완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게 양적 완화 이후에 테이퍼링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옛날에 100만 원씩 줬으면 이제는 좀 살만하지 60만 원만 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돈을 축소시켜주는 게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에요 그 다음에가 양적 축소예요 양적 축소라는 건 뭐냐면 아 저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양적 축소가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이제는 뭐냐면 너 대출금리 줄여놨으니까 다시 대출금리 올릴 거야 혜택을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걷는 건 뭐예요 어 그 돈 이제 내놔 뺏는 거 이 관점은 양적 축소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왔냐면 지금 테이퍼링 여기까지 왔어요 끝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꿈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지금 이 구조는 변함없는 그냥 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경작적으로 근데 저도 깜짝 놀라요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다시 이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흐름 3,300에서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나올 거는 테이퍼링 위까지 왔으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축소거든요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풀리는 돈이 적어지니까 큰 종목들이 갈 수 있는 로직이 적어진다고요 근데 여기서 왜 다시 꿈을 얘기하냐고요 작은 종목이 꿈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왜? 시장에서 돈을 빼가는 구조는 아니니까 아직도 양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혜택을 줄이는 거지 돈을 걷어가는 건 아니니까 2단계가 아니니까 저는 그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왜 이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지? 제가 경제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구조는 잘못 이해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게 이게 사이클링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큰 종목이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회사가 정말로 사이클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엄청난 구조가 나온다거나 왜? 지금 워렌 버핏 지수 버핏 지수라고 있는데 버핏 지수가 100을 넘어갔어요 120을 넘어갔어요 그 버핏 지수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시총 대비 GDP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는데 그 퍼포먼스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수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학적으로는요 혹은 기본적인 구조는요 역행하지 못해요 제가 크루도일 우리나라 유가가 없어진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유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유가가 막 이제는 막 초등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50년 있다 고갈된다고 적혀있는데 거기서 유가를 복사하려고 더 이상 유가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결국 기준금리 이상 됐잖아요 왜? 가장 상식적으로 풀어야 돼요 지수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저는 코로나가 지수를 당겼다고요 비이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투자할 게 없으니까 왜? 오프라인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투자할 수 있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수요가 증가된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도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그 가격과 매수에서 끌어올라간 거예요 이게 가장 주식에서 매각 그런데 지금은 그 자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빠져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자금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이죠 자금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플로우 흐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부터 코스닥에서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2차전지인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HLB와 G3BNT 기타 등등 종목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셀추연 그룹들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스킬이 필요하다 모르겠습니다 스킬 쪽은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스킬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움직이는 게 2차전지 2차전지 코스닥 기업들 잘 갔죠 굿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메타버스 중에서 콘텐츠 쪽을 얘네가 갖고 있다고 했죠 코스닥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CJ는 시장에서 위기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 위기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로 다시 찾아왔죠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결국은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덜 간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간 종목이 또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 쉽고요 제가 항상 매주 여러분들과 월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혹은 제가 이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찹삼77이 황주명청에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 참여 가능한 오픈지티방이 오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함께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언제나 수익은요 준비한 자에게 정확하게 준비 되어서 주식을 트레딩할 수 있는 자에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황금 주식을 함께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언제나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